이런 이 두마리면 되게 까다로운데 이거 한 번에 딱 잡던지 해야겠네 오케이 아 조졌다 이거 양쪽에 다 몰려온다 아 망했다 오케이 좋았어 하얀병 던지는 자식이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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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리지 말아용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지금 포인트 2900 나이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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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세이브하는 데 있었던가 그랬다는거지 자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여기까지 던지나 설마 자 뚱보 잡고 그 다음에 세이브 포인트 뭐 있으면 합시다 어 와 되게 까다롭네 야 이거 죽여야될텐데 와 뭐야 이거 완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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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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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뭐냐 잠깐만 여긴 어디야 어떻게 된거야 아 아 야 그래도 중간에서 딱 됐네 스팀에서 뭔가 지금 뭔가 끊어졌어요 그쵸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우 오우 개무섭다 진짜 얘 얘 너무 쎄 얘 너무 쎄 진짜 하나도 하나도 없다 들어와 들어와 아깝지만 아깝지만 여자 죽을 수 없어 없어 아 와 한번 끼었다고 이렇게 돼 어 아 와 으아 으아 와 집 위로 가보자고? 점프가 될까? 이게 점프가 달려야지만 점프가 되는 버튼이 있어서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봅시다 으어어어 краㄱㄲㄲㄲㄲ year 으어어어어어어ㅓㄲㄲㅲongo 진밑 동굴? 아 쌍용 나오네 진짜 아 죽은곳에 왼쪽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다 무시하고 갑니다 여긴가? 아 저기 저기지 오케이 그거만 찾으면 돼 소울만 찾으면 돼 소울 다 필요 없어 어차피 뭐 소울만 찾으면 다이사가 없습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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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동굴 아 어딘지 알았다 어딘지 알았어 어? 뭐야 내 원래 소울 어디갔대? 방금 저 초록색 저건가? 일단 세이브하고 아 여기구나 오케이 야 이건 일단 깨야겠다 들어와봐 이 자식들아 들어와봐 내 원래 소울 어디로 갔냐? 저 바닥이 떨어졌나? 내가 여기서 죽었는데 저건가? 저건가? 아 저거는 저거 아니야 강화석 저건데 일단은 세이브합시다 오케이 됐어요 안 돼 이 아까운 포인트 찾아야 돼 2000포인트라고 그 정도면 얼마나 저건데 아까운 포인트인데 지금은 정말 피같은 포인트란 말이야 한 마리 남았지? 한 마리 더 있을 건데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어 없나? 포인트 증발인가? 이 앞에 주술사가 있다 포인트 증발인가? 어허 안 돼 내 포인트 내 포인트 어?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여깄다 야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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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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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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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됐어 냈어 3600포인트 됐어 냈어 냈어 됐어 오우 오우 야 빨리가 빨리가 으아 으아아아 와아 포인트 살렸다 와아 포인트 살렸어 어 좋아요 자 레벨업 합시다 우후아 글략 자 레벨업 글랴 어허어 글략 뭐를 올릴까아 장비중량 스태미나 지구력이 스태미나일텐데 스태미나 진짜 안오르네 일단은 생명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테레쇼님 혹시라도 아시는거 있으면 많이 알려주세요 그냥 괜찮아요 솔직히 뭐라그랄까 저는 알려줘도 그렇게까지 뭐 노잼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게임을 잘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사실 제가 다크스골을 하는게 많이 어렵거든요 야 아까 거기 개박살내로 간다 아까 거기 개박살내로 간다 스태미나는 40까지 올리면 안올라요 40에 한계라고 약간 거기서 뭐 에스트 뭐 조각? 뭐 그거 어디로 간다 ㅋㅋㅋㅋ 호오호호호오호호오호호오호호오호 어옹 조화 see 어아아 아까 저기 밑에 개박살내로 간다 이제 갑시다! 아 그냥 물리쳐 다 물리칩니다 어 따라오니? 이런 어 잔챙이 하나정도는 제거해주고요 자 쟤도 미리 제거를 합니다 왜냐면 내가 뒤로 몰릴 수 있는데 뒤에서 뒤치기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면 그냥 이 자식 봐라 오케이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스태미너는 40까지 올리면 안올라가요가 무슨 말이에요 스태미너를 40 올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이상 안올라간다는 얘기지 나 왠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레벨업이 40되면 그 이상 안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 딜레이가 조금 심하죠 다음 팟이랑 아프리카랑 차이가 있는게 아프리카가 왜 딜레이가 더 적냐면은 아프리카는 화면을 받아요 화면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송출을 하거든요 근데 다음 팟은 화면을 다운을 받아요 그래서 화면을 다운을 받아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송출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딜레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게 30프레임으로 했으면 딜레이가 좀 줄어드는데 60프레임으로 했을 때는 아프리카랑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팟이 화질이 좋은데 조금 느린 이유는 다운을 받아서 틀기 때문에 그런게 있어요 40이후부터는 레벨을 올리면서 스탯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 한계치가 40이네 소령 음 아 가끔 진짜 게임에 극혐일때가 있어서 와 이거 또 뭐니 왜냐면 이렇게 한번 던져봐 이거 아아 화면 뿅 하나 너무 아까워 쉿더팟킹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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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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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니네 바보야? 니네 니네 바보야? 내가 이거 얼마나 아까운 데 쓴 건데 아 잠깐만 아 저기 잠깐만 야 그걸 근데 왜 이거는 왜 그걸 못해? 화살로 왜 조절을 조정을 못해요 이거 그 키가 없더라 그냥 어 되네 그니까 그게 없어 그냥 완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그니까 뭐라 그래야 돼 저 뒤에 있는 거를 터트리고 싶어서 저거는 타깃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직접 그냥 원하는 대로 하면 타깃이 될 텐데 와봐 와봐 얘네 말고 저런 거 상자 터트리려면 어떻게 하려는 거지? 딱 보면 뒤에 상자가 있는 거 보면 가서 딱 먼저 터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화살로 흐흑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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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큰형님 나오셔 큰형님 나오셔 큰형님 나오셔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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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해요 잠깐만 잠깐만 오 이거 뭡니까 이거 우와 저 미쳤다 저거 미치 미쳤네 저거 이거 뭐야 이거 일로 들어오세요 일로 들어오세요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대박 와 얘만 어떻게 제거할 수 있으면 좀 낫겠는데 아아 피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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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 이거 그전에 죽이겠다 나이스 나이스 아 됐다 됐다 이 정도는 별로 안 어렵게 죽였다 우우 괜히 긴장했구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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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여기 세네 다 죽었지 뭐 한 마리씩 딱 유인해 딱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래도 혹시 몰라 이거 얘네들 한 번 뭉치면 장난 아닐 거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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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작하게 갑시다 짐작하게 짐작하게 쇠스랑 오 여기 좀 많네 자 얘도 유인합시다 하나씩 하면은 금방 해 들어와 들어와 좋았어 좋아 활에 LB야? 잠깐만요 활에서 LB? 활에서 LB 누르면 방패돼요 혹시 아 아 아 아 이거구나 양손으로 양손으로 들어있을때만 조준이 되네 아 이거 몰랐네 야 근데 저거 뭐 없냐? 저거 뭐 없어? 왜 안나가 화살이 더이상 없나보다 화살이 많을텐데 없나? 나이프밖에 없나? 그런가 본데? 아하 아 이젠 근데 어떻게 하는지 하나 알았네요 아니 활 지금 활 나갈 것 같은데 지금 아 안나가 활 안나가네 화살 다 썼네 이정도 쯤이야 뭐 너무 깔끔하게 잡을거 없잖아 작게 하면 되는거지 뭐 됐어 어 별거 없네 별거 없어 됐어 여행자의 소울 오케이 좋아 어 뭐야 이 와중에 아직 한 명 남았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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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불 좋아시올 오오오오우 아우 깜짝이야 아우 쓰읍 놀래라 오 놀래라 왠지 여기에 이제 에스트의 파편 한개 이거 얼마나 모아야 돼? 이제부터 체력 포션 만들려면 얼마나 모아야 되는거니? 다 쓸었다 다 쓸었어 경험치가 되라 이리로 갈까? 좀 잡으면서 갑시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무슨 말인지 알았다 죽을때마다 그니까 이제 4개 들거는 5개 들 수 있게 되고 그런식으로 되는거야? 원하는대로 구매하는게 아니고? 오우 야 그런 시스템 블러드봉보다 훨씬 어렵네요 그렇구나 들어와 이 자식아 으으음 얘는 좀 쎄더라 이거 꺽 꺼 꺄 꺄앗 꺄앗 이야 잠깐만 재료바라 이거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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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강화하러 갈까요 어제하고 내가 완전 다르지 않냐 플레이스타일이 하 하 오늘은 솔직히 좀 많이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 내가 솔직히 좀 아직까지는 다크 소울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 아이고 포인트 모자르네 300이 모자르네 그래서 막 나도 막 계속 그런 것 같아 막 체크 포인트 이런 거 계속 신경 쓰고 좀 그런 것 같아 얘 막 그냥 가서는 너무 힘들고 강화 사용 횟수를 증가시켰다 한번 볼까요 다섯 개 됐네 아 이제 와 이거 엄청나게 찾아야 되네 이거 야 에스트 파편 있는데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줘라 얘들아 이거 개 눈물이다 진짜 여기서 좀만 더 잡고 300원만 모아서 레벨업 하고 갑시다 괜히 갔다가 뒤지니까요 뒤지니까요 현명하게 갑시다 현명하게 포인트 막 다 날리면서 게임하지 말고 오우 오우 오 세기석의 파편 나이스 3천원 밖에 안되네 개 한번 잡아 이 돼지 자식 한번 잡아 여기는 잠깐만 아 여기 원래 일로 올라가는구나 항아리 한번 잡아 안 돼 다시 오겠지 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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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 맥 떨어진다 잡아주마 이 자식아 오우 오우 야우 와 옆에 있는 쟤 때문에 죽은 것 같은데 들어와 들어와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들어와 들어와 오우 우와 예측해서 찍기 대박이다 오우 야 무서워 무서워 와 개쎄 들어와 들어와 와 와 지려 찍어봐라 아 이거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오케이 3천 4백 3천5백원 나이스 됐어요 자 이걸로 이제 4배랍 하나 하고 갑시다 체력 이제 많이 늘어가네요 어 좋아쩍? 타는거야?